이 콘텐츠는 온웨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100세 시대의 진정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희망을 찾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유지하고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경제활동기에 안정적이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를 준비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젊고 아름다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고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희망을 찾아 건강, 경제, 관계를 리커버리하기 위해 꽃밥이라도 챙겨 먹을 당신을 응원합니다.